여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공판 준비기일이죠. 이게 열리긴 했는데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유영하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지금 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신데 이수기 변호사님 예상대로 안 나왔어요. 그런 속에서 최순실 씨 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이거에 최 씨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른바 분리심리 요청서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좀 따로 좀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좀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경재 변호사가 했던 얘기 이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장에 서게 한 대과 이게 이제 큰 허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있다.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받는 건 피고인에게 살을 애는 고문과 마찬가지다. 검찰이 공동 피고인으로 기재하면서 신랏 같은 희망은 날아갔고 최순환의 인간적 배려도 없어서 섭섭해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최순실 씨의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은 오늘 재판 준비 절차인데 아마 재판부에서 주 3회로 그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월화는 최순실하고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한 번은 그게 하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 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건이 병합이 되면 피고인이 같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가 분리해서 해달라. 병합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제. 뭐 살을 애는 고문이다 이런 표현까지.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최순실 씨가 보여주는 지금 입장하고 좀 많이 달라요. 대과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또 뭐 그 KD 코퍼레이션 그 사장 부부에게서 뭐 돈 받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대과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건지. 이건 아마 변호인이 그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상황. 병합돼서 사건이 처리되는 걸 막기 위한 변호인의 언어라고 보이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만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두려운 면도 있겠죠. 본인이 편하지 않겠죠. 재판을 진행하는데. 저는 뭐 최순실 씨 본인을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본인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고 심지어 증언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또 다른 거죠.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하튼 본인이 이렇게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형량을 어떻게든지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게 그 저 상태에서의 최순실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본능적 욕구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변 관리 잘못한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정한 본인의 과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최순실 관리 못한 거. 주변 관리 잘못이에요. 특히요. 주변 관리 잘못인데 그러니까 무슨 뇌물죄 이런 것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나를 팔아먹으면서 막 이렇게 해먹은 거 아니냐. 이런 여태까지 주장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재판을 받다 보면요. 아무래도 본인이 최순실 본인이 모시던 사람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퉈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박 전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 자기 주장을 최대한 해가면서 재판을 받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순실 씨 이렇게 요구는 하긴 했지만 보면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주 3회 열리고요. 매주 월화는 최순실 씨 뇌물죄 재판과 병합이 됩니다. 그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선 그동안 최순실 씨가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거. 자기는 실행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고영태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폭로한 거. 기획폭로다. 이러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을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그런 병합 심리하는 자리에서 주장하기에는 본인도 얼굴이 뜨겁겠죠. 또 뭐 그동안 모셨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껄끄러운 것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 자기가 지금 자괴감을 느끼고 자기가 무슨 고문을 당한 것 같은 느낌. 탈을 앤다고 했어요. 이 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구속되는 이 상황까지를 만든 사람이 내가 좀 법정에서 서면 박 전 대통령하고 뭐 항상 내 심리적으로 어려우니까 피해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언어도단이라는 거예요. 네. 자 언어도단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 네. 한 말씀... 제가 최순실 씨의 구속 이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적 상식을 너무 많이 가르쳐줘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나오라고 해도 몸이 안 좋다고 안 나가고 그렇죠. 재판정에도 잘 안 가고 저 안 가도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공항장의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병합 심리도 안에 하지 말게 해달라고 보고하면서 참 뻔뻔한데 제가 보기에는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계속 같이 병합 심리를 받을 때 많은 기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최순실, 장시호를 향해 싸늘한 눈빛. 그러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었죠. 맞아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같이 앉아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을 향해 싸늘한 눈빛. 이런 것들이 쓰여질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장시호 씨에게 끊임없이 싸늘한 눈빛을 쏘았음에서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기는 싸늘한 눈빛을 받지 않고 자는 저런 심리들을 표현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맙습니다. 웬일이. 홍준표 후보가 요즘 조원진 후보가 얘기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크지 않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요 며칠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을 좀 한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박근혜 전 유경재단 이사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이죠.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뿔뿔이 흩어진 박정희 대통령 지지세력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세력이 하나로 뭉치면 홍준표 후보의 당선은 삼척 동자도 아는 상식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순교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줄 유일한 대통령 후보는 기호 2번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건 제가 면회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익을 대표하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셔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명예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박근혜 씨, 박 전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 지금 면회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럼 홍준표 후보는 이걸 원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홍준표 후보는 원했어요. 원했다고요. 왜냐하면 서울역인가 어디 코엑스 앞에 유세할 때 지금 사면이라는 건 형이 확정돼야지 하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맞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병원에 보내달라고 본인이 구호를 외쳤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그 분들이 굉장히 열광적으로 호응을 했거든요. 네, 들었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말이에요. 본인이 당선이 되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뭔가 왜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진 건지 진실을 규명해보겠다. 또 이런 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전부터도 얘기했지만 홍 후보의 어떻게 보면 양면성. 그러니까 양쪽을 다 포용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양박이라는 말도 본인이 만들어야 신조어인데 박근혜 병원 보내자는 얘기도 본인이 또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건데 문제는 저렇게 보수만 다시 결집하면 이길 수 있는가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좀 힘들어 보인다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고 심지어 증언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또 다른 거죠.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하튼 본인이 이렇게 기소가 되고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형량을 어떻게든지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게 그 저 상태에서의 최순실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본능적 욕구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변 관리 잘못한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정한 본인의 과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최순실 관리 못한 거? 주변 관리 잘못이에요. 특히요. 주변 관리 잘못인데 그러니까 무슨 뇌물죄 이런 것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나를 팔아먹으면서 막 이렇게 해먹은 거 아니냐 이런 여태까지 주장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재판을 받다 보면요. 아무래도 본인이 최순실 본인이 모시던 사람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퉈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이게 박 전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 자기 주장을 좀 최대한 해가면서 재판을 받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순실 씨 이렇게 요구는 하긴 했지만 보면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주 3회 열리고요. 매주 월화는 최순실 씨 뇌물죄 재판. 보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적 상식을 너무 많이 가르쳐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나오라고 해도 몸이 안 좋다고. 안 나가고. 그렇죠. 재판장에도 잘 안 가고. 저 안 가도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공항장에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누구랑 병합 심리도 안 해하지 말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참 뻔뻔한데 제가 보기에는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계속 같이 병합 심리를 받을 때 많은 기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최순실, 장시호를 향해 싸늘한 눈빛. 그러니까요. 이런 표현을 하셨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같이 앉아 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을 향해 싸늘한 눈빛. 이런 것들이 써질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장시호 씨에게 끊임없이 싸늘한 눈빛을 쏘았음에서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기는 싸늘한 눈빛을 받지 않고 자는 저런 심리들을 표현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맙습니다. 웬일이. 홍준표 후보가 요즘 조원진 후보가 얘기했을 때는 별로 관심이 크지 않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요 며칠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을 한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오늘 재판 준비 절차인데 아마 재판부에서 주 3회로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월, 화는 최순실하고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한 번은 그게 하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 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것 같아요. 그러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건이 병합이 되면 피고인이 같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가 분리해서 해달라. 병합하지 말아달라라는 뭐 살을 내는 고문이다. 이런 표현까지.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최순실 씨가 보여주는 입장하고 좀 많이 달라요. 대과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또 KD 코퍼레이션 사장 부부에게서 돈 받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대과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건지 이건 아마 변호인이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상황. 병합돼서 사건이 처리되는 걸 막기 위한 변호인의 언어라고 보이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만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두려운 면도 있겠죠. 본인이 편하지 않겠죠. 재판을 진행하는데. 저는 최순실 씨 본인을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합이 됩니다. 그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선 그동안 최순실 씨가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거. 자기는 실행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고영태.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폭로한 거. 기획폭로다. 이러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을 박 전 대통령이 있는 그런 병합 심리하는 자리에서 주장하기에는 본인도 얼굴이 뜨겁겠죠. 또 뭐 그동안 모셨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껄끄러운 것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 자기가 지금 자괴감을 느끼고 자기가 무슨 고문을 당한 것 같은 느낌. 국민들은 최순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심리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 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부속되는 이 상황까지를 만든 사람이 내가 좀 법정에 서서 보면 박 전 대통령하고 뭐 항상 내 심리적으로 어려우니까 피해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언어도단이라는 거예요. 네. 자, 언어도단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 네, 한 말씀... 제가요. 최순실 씨의 구속 이후의 모습을 보고... 여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공판 준비기일이죠. 이게 열리긴 했는데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유영하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지금 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신데 이수기 변호사님, 뭐 예상대로 안 나왔어요. 그런 속에서 최순실 씨 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이거에 최 씨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른바 분리 심리 요청서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좀 따로 좀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좀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경재 변호사가 했던 얘기, 이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오랜 생활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장에 서게 한 대과, 이게 이제 큰 허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있다.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 받는 건 피고인에게 살을 애는 고문과 마찬가지다. 검찰이 공동 피고인으로 기재하면서 신랏 같은 희망은 날아갔고 최순환의 인간적 배려도 없어서 섭섭해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최순실 씨.